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입니다. 파리바게트가 14일까지 50% 할인 받을 수 있고요. 최대 1만원이고 2만원 사면 1만원만 내면 되고요. 도미노피디아는 60% 할인.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에이닷 서비스죠. 어플을 실행해서 왼쪽 상단에 선 3개를 누르면요. 화면을 쭉 아래쪽으로 내리면 10월 혜택 또는 이벤트 메뉴를 누르면 되고 10월 T-Day 이벤트 혜택이고요. 에이닷 고객들 대상으로 에이닷은 어차피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10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파리바게트 천원당 2천원 할인인데 이거는 일반 고객 대상이고 에이닷 가입 고객은 천원당 5천원이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2만원을 주문하면 최대 1만원 할인되니까 2만원까지만 주문을 하면 되겠죠. 빵주 안시는 분들은 2만원치 사면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플러스에서 도미노피자죠. 도미노피자는 방문 포장만 50%인데 60% 할인이 됩니다. 에이닷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가기 전에 방문 포장해서 가서 주문하면 안되고 온라인에서도 포장 주문을 해야 되고 4만 5천원 기준으로 2만 7천원까지 할인이 되고 파리바게트든 도미노피자든 포장할 때 에이닷 가입 고객 매직 바코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주문시 도미노피자는 온라인 주문이니까 바코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셔야 되고 파리바게트도 동일하게 결제할 때 여기를 넣어서 개인 바코드를 보여주면 1만원 할인이 되니깐 연휴기간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려 가지고 또 많이 내려왔죠. 많이 버는 게 목적이지만 많이 벌 수 없을 때는 쓰는 걸 최대한 줄여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프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